혼란한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혼란함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제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 또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가운데도 또 감사한 것들은 성난 민심의 촛불이 다른 폭력이나 사회 문제를 만드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또 성숙하고 질서있게 우리들의 목소리들을 세상에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저는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선지서입니다. 당시 이 아모스가 기록되던 시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그런 시절인데요. 사실 이 시기가 지금 우리나라와는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서가 기록되던 시절에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패권을 차지했던 애굽이 상당히 세퇴한 지 오래가 됐고 애굽이 세퇴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이 독립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주변국들이 혼란스러워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이 시기에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변국들이 혼란하고 강대극이 쇠락하니 이미 기존에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세제를 유지하고 있던 두 나라는 굉장히 이 때를 계기로 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융성하게 됩니다. 번영하는 거죠. 특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기까지 하는데요. 암모스 곳곳에서 보면 그 번창한 모습을 이렇게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서 부유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어떤 이들이 계절을 따라서 지낼 곳을 따로 두는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두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내는 여름 별장이 따로 없고 겨울에 지내는 겨울 별장이 따로 있었던 시절이래요. 왕의 얘기가 아니라 그 시기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또 그 별장에는 상화를 수입해서 장식품으로 만들었답니다. 장식을 했었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융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암모스서는 처음에서부터 쭉 따라 읽어보면 그렇게 이 애국의 몰락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책망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지적,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쭉쭉쭉 나오다 서너 가지의 죄악들을 쭉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정말 어마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들을 아주 강한 오조로 그 죄들을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 암모스서를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아 뭐 그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암모스서를 보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 사람인 암모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암모스는 아주 좀 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암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말씀을 하셨냐를 우리가 좀 주목해보길 원하는데 남유다 사람이었던 암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두 구절을 저희가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도구와 목자 중 암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서 좀 주목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이름도 많고 뭐도 많지만 지진 보셨어요? 지진. 지진이라는 건 이게 정말 사실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죠. 두고와 목자 중 암모스가. 목자 중 암모스가. 7장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앞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암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왁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들 안에 익숙해진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이고 농민인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 암모스에게 임하였을까? 당시에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선지자의 아들들도 있었고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는 후보생들도 질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이나 치며 뽕나무나 심던 암모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이 기울어져 갈 때 바르게 잡아가야 할 이들이 오히려 부유함과 권력, 자기 이익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새해 그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쳤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됐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마게 해야 됐을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암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상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굽어진 길로 가고 전체의 유익이 아닌 사사로운 이익을 쫓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암모스 같은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암모스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사익과 사사로운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일반 국민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유익한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종교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던 암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나와있지만 대표적으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 번 6절, 7절, 8절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한 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여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선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암모스를 통해 책만하신 죄악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암모스의 고발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죄악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암모스가 지적하는 첫 번째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입니다. 2장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선한 사람인데도 은 조금 벌겠다고 사람을 팔아넘깁니다. 신한 켤레 값이면 정말 보잘것 없는 돈인데도 그거 받자고 자기에게 빚진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전히 간간히 들리는 염전 노예, 축사 노예, 최근에는 카센타 노예라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하나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독성 약물로 인해서 백혈병에 걸린 자기 회사 여공들을 보상해 주는 일은 수년 동안 최고의 변호사들을 들여서 소송을 걸어가면서 그 단 돈 얼마 보상해 주는 일에 그렇게 인생했던 회사가 요즘 우리 입에 거론되고 있는 그 유력한 인사를 위해서라면 수십억, 수백억을 아끼지 않고 꺼내놓았던 이유는 결국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욕입니다. 그 관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엮길 원했던 것들 순수한 마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는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죄악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당시에 힘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소위 권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고 억압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부려먹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자료와 이익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이어서 드러나는 죄악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과 함께 젊은 여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 이 시대의 권력자들과 재력가들과 성직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권력자 재력가들은 원래 그랬다 치더라도 성직자들은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놀랍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엊그제입니다. 아프리카 T국의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신데 40살 아래인 젊은 스태프와 성추문이 생겼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는데 선교사는 사랑하는 연인관계였다라고 어제 점심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었다가 장례가 있어서 순천에 내려가면서 버스에서 관련 기사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 중에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검거자가 1258명이다. 그 중 종교인이 450명이다. 여러 직군 중 종교인이 가장 많은 직업군으로 꼽혔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모습이 적나라한 이 땅에 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타락함은 필연적으로 또 다른 가증스러운 죄악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입니다.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 몇 푼의 사람을 팔고 신발 한 척에 가난한 사람을 넘긴 그들은 전당 잡아 빼앗은 옷을 깔고 누워서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억압해 빼앗은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절개를 화려하게 지키고 성회마다 모여서 거룩한 백석인 양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며 살찌고 좋은 희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재물들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노래와 찬양을 듣지도 않으실 뿐더러 시끄럽다고 이제 좀 그만하라고 좀 그만하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화를 내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21절에서 23절 아닙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열정적인 행동들을 역겨워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죄악들 양을 치는 목자여 뽕나물 심어 기르던 암호수를 통하여서 번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암호수를 통하여서 드러낸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이 땅의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우리가 해보고 그 질문에 답을 얻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책망을 받는 이 책망이 선포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암호수의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니라 먼저 이 나라의 위종자들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탐욕과 거짓과 죄악과 온갖 타락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호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며 탐욕과 거짓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고 그런 열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추구했던 그런 모습 하나님이 이제 저만 그쳐라고 이제 그만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많은 헌금을 하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정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암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암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매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종교적 형식적 예배가 아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영적인 예배 아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 그 예배를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탐욕과 거짓 불륜과 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을 통해 실현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멍이 들더라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다고 너는 왜 별난종자처럼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냐고 할 때도 그 비난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말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맨날 맨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다는 핑계를 이제 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연약한 육신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단지 며칠에 한 번 가늠을 하고 그 나머지 결혼생활은 나의 배우자에게 온전히 신실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며칠에 한 번 가늠할 뿐이지 그 나머지 결혼생활은 전적으로 내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결혼 언약 내 배우자랑 향한 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그 상대편에 있는 배우자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원약을 지킵니다 나는 단지 어떤 때만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학대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구약에서는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지 무슨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라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소수 고대 근동의 소수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켈러 목사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며 종교적인 규정말 잘 지키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충족시킬 충족시킬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은 말씀은 이렇게 그냥 빨리 맺고 우리 함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거리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아모스 선지자가 되기도 해야 하겠지만 또 그 아모스의 선포를 듣고 그것이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먼저 이 땅을 향해 아모스를 보내어 죄악을 드러내시고 부끄럼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리치의 성 줄리아는 기도는 열망과 간청 그리고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청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